상인의 지혜 상인의 지혜 그는 틀림없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돈 묻는 것을 그 구멍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후에 꺼내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인은 그 집에 살고 있는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노인은 도시에 살고 계시니까 머리가 영리하시겠군요 제게 지혜를 좀 빌려주십시오 저는 물건을 사려고 이 도시에 왔는데 지갑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에는 은화 500개가 들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은화 800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지갑을 남몰래 어느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큰 지갑도 땅속에 묻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내가 당신이라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겠소 작은 지갑을 묻어둔 곳에 함께 묻어두겠소 상인이 돌아가자 육심쟁이 노인은 자기가 꺼내온 지갑을 그곳에 도로 갖다가 묻어놓았다 상인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 지갑을 무사히 찾았다